자 베르나시키 베르나시키를 많이 사놨네 베르나시키가 하나 얼마짜리냐 이거 오우 5천 6천 자 이거는 1700 자 베르나 베르나데스키 멸망전 이거 10억 워치 샀다 그랬나 얼마나 산 거야 자 여기 겁나 많네 겁나 많아 자 일단 4 3 부터 쭉 가보자 4 3 4 3 뭐 강포 없을 필요 없으니까 깔끔하네 4 3 몇화나 붙는지 보자 10억? 오케이 15억 워치 잔거야 오케이 몇화까지 갔으면 좋겠어 아 뭐가 아프다 뭐가 아파도 좀 미안해 자 시작부터 터지고 헉 복구도 안되네 요즘 강화 확률이 있다구요 오우 쉣 이야 와 광화 완전 쓰레기네 아 아 아 지금 붙는 각이지 어 이거 오카가 나 붙는 각이다 아 아 아 아 아 좋아 좋아 강의 아 뭐야 4 이거 밖에 없어 아 3카 붙은거 아니야 2카 있던거였어 아 젠장 아 아 아 아 아 잘 못봤네 아 아 계속 4 3 가보자 4 3 아 아 아 아 좀 더 사놓았지 어 괜찮아 어차피 뭐 더 샀으니까 어허 진짜 멸망되겠는데 아 복구도 완전 쓰레기네 와 지금 4 3 3개 터졌지 흠 이게 4개 째지 4 3 누가 세라 우와 4 3 4개 터졌고 4 3 4개 터졌고 지금 맞추면 왜 쏘네 짠 우와 오와 다섯개 터졌고 흠 야 이게 강화확률 장난 아니네 여섯개 갑니다 여섯개 옛날에 4 3 잘 붙었는데 아 어우 처음 먹었어요 어우 드디어 한개 붙었다 드디어 한개 붙었어 한개 붙었고 자 지금 현재의 스코어 6개 중에 한개 6대 1 5대 1로 아까 5대 1? 그래 5대 1 아 6대 1 아 그 감이 빠바밤 오우와아 7대 1 나한테 한 얘기 같은데 스케줄 신청은 네이버 카페 오우와 8대 1 오우와 오우와 9대 1 오우와 9대 1 9대 1 오우와 와 10 대 1 와 10 대 1이야? 잠깐만 아까 은카 만든 거 있잖아 아직 많이 남았구나 붙을때가 됐는데 이제 강화 완전 쓰레기구나 지금 11 대 1인가 12 대 1인가 지금 11 대 1이지 11 대 1 아 열받아 아 12 대 1 와 아니 4 3 테스트 지금 4 3 테스트 아닌가 4 3 12 대 1 12 대 1 와 13 대 1 와 와 끝까지 가보자 많이 터졌기 때문에 붙을 때가 됐어 지금 4 2 하는 거 의미 없어 자 14 대 1 14 대 1 야 14 대 1 어허우 14 대 2 14 대 2 좋아 14 대 2 아 이거 필이 왔나보다 14 대 2 그렇지 14 대 3 14 대 3 좋아 좋아 어 14 대 3 아 이건 아니구나 일단 14 대 3 4 4칼 좀 더 만들자 잠깐만 일단은 음 메모를 해 놓을게 16 대르나스키 4 3 4 4 3 강화 확률은 14개 실패 어 3개 성공 자 그 다음에 3 3 플러스 2 어 강화 확률 갑시다 음 자 3 플러스 2 스케줄 신청 네이버 카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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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0대 0 부터 0대 0 부터 와 이 야 1대 0 음 ory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이거 베르나 씻기 겁나 헷갈리네 이거 어 1대 1 1대 1 좋아 1대 1 어 스포 1대 1 좋다 5 자 1대 2 앞에 계획 실패 뒤에 계획 성공 5 1대 3 5 1대 3 5 1대 3 5 2 좋은데 아 잘못었어 오케이 1대 3 1대 4 와 1대 4 1대 4 5 아 얘 터지네 2대4 아 이제 터지네 3대4 확실히 4카 까지는 확실히 눈에 띄게 잘 붙네 3카가 없지? 3카가 3카 맞니까? 자 지금 현재까지 3대4 구요 그냥 3카 좀 만들어 볼게 강장 모르겠는데 야 뭐 이건 또 터져 아까전에는 일단은 3대4 할거 자 그럼 3이 몇개 더 해 볼게요 3이 좀 더 숫자를 늘리게 해서 3이 bbq 시켜서 잘했다 나는 여리형 대리로 동무아 오우 야 몇대 몇이었지? 어 겁나 잘 붙네 3대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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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대5 난섭종조 까지 할건데 4카 잘 붙네 3이 마지막 도전 아 지금 몇대 말이야 3대5 였나? 아 4대5 야 지금 4대5인가? 4대5 맞냐? 4대5지 4대5 아 5대5 아 5대5인가? 아 5대5 부터 5대5 5대5 같아 5대5 5대5 맞지? 열일곱개 도전 열일곱개 도전 열일곱개 도전 틀아 된다 자 이거 17분에 17분에 저걸 하면 얼마냐 17분에 4 하면 얼마냐 열일곱개 계산기로 계산해보자 17분의 4 하면 얼마야 17분의 3이구나 3 나누기 17은 17% 17. 6% 와 zel 4 플러스 광학력이 50% 물론 이게 뭐 정확한건 아니지 타임 이란 것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건 아니고 그냥 대략적으로 보는거에요 대략적으로 자 이제 4 플러스 2 해볼게요 4 플러스 2 4 플러스 2 해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개 있네 이카가 하나 둘 셋 넷 복구 하나 되겠죠 아 6억 이득 봤어 축하해요 아 위닝 오 0 대 1 시작부터 성공이네 0 대 1 닭이라서 그런가 으 아 역 1 대 1 아 2대1 아이 참나 안보네 오카 잘 붙기는 겁나 안보는구만 오오 좋아좋아 오케이 2대2 2대2 야 진짜 사이가 잘 붙네 자 2대2 광파 안쓰고 테스트 하는거야 아 3대2 3대2 cpu 구매는 전화해서 물어봐줄래 3대2에다가 이것까지 가보자 4이지 아 4대2 4대2 자 그 다음에 4뿌라스의 4대2 이에요 4뿌라스의 확률 4실패 2성공 6분의 2네 6분의 2면 3분의 1 33.3%네 물론 이제 좀 약간 어 어 데이터가 좀 적기는 하다 그치 어 근데 좀 약간 웃기다 4.3 보다 4이가 더 잘 붙어 어 지금까진 그러네 어 이거 나중에 제대로 연구 좀 한번 해 봐야겠는데 어 어 다 터졌네 음 자 그 다음에 돈이 얼마 없네 아 5,3 한번 가보자 5,3 3가 살 돈은 있나 5,3 5,3 5,3 5,3 5,3 5,3 5,3 5,3 광역 타이틀 agrad respawn 5 5 보라빤짜 보라빤짜 드디어 보라빤짜 5,3 5 쪼 이렇게 강화 하는 뭐야 아 Kenneth 5 야 이거 터질때 됐는데 아 이거 쉬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가자 설마 이거 연속 다 붙을까 으 으아 역시 안되네 으 남은거는 어 6 4 7 6 5 어 금카 되겠는데 이거 6 5 7 4 각각 6 5 7 4 아 거기 내고 6 5 를 갖다 6 4 를 갖다 으 어 다음 만약에 붙는다는 보장이 있으면 6 4 7 5 가 확률이 높은데 아 치카를 먼저 안전해 가야 겠지 다음에 어 6 5 간 다음에 7 4 는 터질 것 같은데 으 가볼까요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아 불렀아 아무리 암 부터 아 어 칠도가 터졌어 나도 금카 도전하는데 안 되더라 야 뭐야 이제 없네 거기서 봐 강포 하나 강포 있잖아 강포 쓰고 돈이 없으니까 이 각 후기도 아로 붙을지 자 516에 가자 516에 자 10억 다 날렸네요 오 오 붙었어 붙었어 어 좋아 한번 더 한번 더 어 자 마지막 마지막 자 마지막 완벽하게 날렸어요 야 애누리 없이 애누리 없이 1카도 낭림 없이 내가 날린 데 성공했고요 우리는 10억을 낳았지만 대신에 데이터를 벌었음 데이터 데이터는 영원히 남는 거지 데이터 자 4 3 강화 확률은 17개 도전했죠 그래서 14개 실패 3개 성공 확률은 17.6% 4 플러스 2는 6개 도전해서 2개 성공 33% 3 플러스 2 강화 확률은 10개 도전해서 5개 성공 확률은 50% 기중한 데이터 아주 금쪽 같은 데이터를 얻었어요 앞으로 5카 강화할 때는 4 플러스 2로 가야겠다 그치 자 아 4 3 노광포 확률 36%야 그래요 어쨌든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야 한계정으로 했기 때문에 한계정으로 이어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데이터 값이 나왔다는 건 참고하세요 4 플러스 2도 더 많이 했으면 확률이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 100억 강화 확률 도전해왔어요 고마워 주의 맡겨줘서 땡큐